보기만 해도 향기가 나는 가수입니다. 누구죠? 배향기씨 모시겠습니다. 박수로 출발합니다. 세수리의 식사 화이팅!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아직 집에 안 갔었어요? 아직 집에 안 갔어요? 여러분이 있으면 축하드립니다. 약속해줘요. 약속해줘요. 불쌍해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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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내게 맞힌 내 맘이 다시 내게 맞힌 내 사랑 저번에 나도 알고 있어요. 영원히 영원히 내게 맞힌 것 같아서 흠개처럼 서있어 글쎄요. 다시만을 사랑한다고 다시만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. 말합니다. 이스라엘 대교에서 두 명쇼 사랑해요. 사랑해요. 약속해줘요. 언어로 분산되고 있어 두 명만을 잃었다고 약속해줘요. 사랑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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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에게 맞힌 내 맘이 당신에게 맞힌 내 샤샤 당신에게 맞힌 내 샤샤 사랑해요. 저거 안하고 안 되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